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 챌린지 스버넬 마구깐을 장식하는 그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니 챌린지 스버넬 마구깐을 장식하는 그림을 활성화 시키려면 스버넬 마구깐에 있는 빈 액자를 보고 A를 누르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음... 차단 앞에서 바로 사진 찍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미니 챌린지 슈번의 마구깐을 장식하는 그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